음악단을 이끌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가수입니다. 가수 이름은 최광선입니다. 저 앞에 막걸리집이 있네요. 인천막걸리집. 부르실 곡목은 막걸리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가수 이름은 최광선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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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에 대목을 봐라 온난하수를 달래주시오 바라지는 낙걸이 안자 따라지는 낙걸이 안자 네, 고맙습니다. 박수 잘 많이 켜주시오 박수처럼 흘만하수다 살린 삶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 지키니 아버지 엄마에서 아빠처럼 살긴 싫다고 가슴에 대목을 봐라 온난하수를 달래주시오 바라지는 낙걸이 안자 따라지는 낙걸이 안자 예